아 여기요 여기서 무시무시한 악령의 기운이 느껴져 왠지 기운이 셉니다 집착해 예 저기요 네 이거 신곡이에요 네 이거는 신곡이고 이건 닭고기예요 신곡이고 닭고기 제가 아 즈 앙령이야 아 빨리 하 어어 아 앙령이 모습을 드려 3 네 실체를 드러내! 어서! 부장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뭐하 이렇게 시끄러워 이 바지? 대낮부터 노래방인 왜 온 거야? 왜? 뭐 우리 아재들은 노래방 오면 안 돼? 우리 아재들도 노래 좋아해 이거 왜 이래? 어? 여기 마이크 있네 여기 마이크는 마이크네 어? 저거 미러볼 아니야? 미러볼 한번 미러볼까? 어? 템버린 템버린? 템준 템버린? 템준 그만 좀 해 그만 좀 잘 들어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으면 논 줄 알아? 엄마가 없어? 그게 뭐야? 마마무 마마무 엄마가 없다고? 지금은 안 웃기지? 잘 들어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했는데 엄마 없으면 빵 터지게 된다 왜 이렇게 웃어? 엄마랑 같이 왔어? 아아하 아하하하 의상